이번 시간은 2020년 제4회 건축기사 건축계획과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유형들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문제 1번. 기업체가 자사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이게 이상한 문제예요. 그동안에 안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쨌든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제품 및 기업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호소하여 소비자들에게 뭔가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 광고지를 만들어서 직접 전달하게 놀아 또는 매스컴을 통한이라든가 이렇게 광고를 할 겁니다. 통상 PR이라고 하죠.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직접 호소하여 제품의 우위성을 인식시키는 전시공간. 전시공간이라고 했어요. 통상 전단지라든가 브러쉬 같은 것들이라든가 또 홈페이지상에서의 선전물 PR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PR을 온라인상에서라든가 지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겠지만 전시공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런 전시공간은 우리 건축적인 입장이니까 전시공간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전시공간은 무엇이냐. 너무 잘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서비스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유형이 처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약간 이상한 문제예요. 첫 번째 쇼룸이에요. 답은 그냥 쇼룸이네요. 왜요? 우리가 통상 어떤 전시관에 가게 되면 가게에 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가 있다. 코엑스 같은 데 여러 업체들이 와서 하는 전시가 있다고 할 때 그 공간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쇼룸이라고 하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방이에요. 자기네 회사의 제품을 보여주기 위한 방을 꾸며놓고 그 제품을 잘 선전하겠죠. 그렇게 PR을 합니다. 통상 쇼룸이라고 한다는 거. 답은 어쨌든 1번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네요. 답은 1번이고요. 두 번째 론드리 또는 런드리라는 것이 세탁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세탁소라든가 세탁물을 취급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우리가 런드리 또는 런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스티늄 같은 경우는 극장에서 이야기죠. 극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티늄 형태가 있습니다. 관객석과 무대가 서로 마주 보면서 공연을 우리가 구경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프로스티늄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치를 우리가 프로스티늄 아치라고 합니다. 그럼 프로스티늄 형태를 내게 이야기를 하고요.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안내소이 되겠죠. 안내소. 호텔 같은 경우라든가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또 대기업에서 어떤 사옥이 있다랄 때 사옥에 들어갈 때에 보면은 통제를 하게 됩니다. 왜 오셨어요? 라고 묻게 되겠죠. 출입증 같은 것도 주게 되겠고요. 이런 공간을 우리 통상 인포메이션이라고 한다는 거. 어렵지 않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답은 1번이죠. 쇼룸. 특이한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은 안나왔던 문제에 아주 오래전에 나왔었어요. 쇼룸 한 번 더 볼게요. 쇼룸이 있고요. 제품을 전시, 공개하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품의 상담도 물론 합니다. 그 다음에 크레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크레임 처리. 크레임 같은 경우에는 통상 분쟁으로 가기 이전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냥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물건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그 문제를 상담을 할 겁니다. 그 상담을 해주고 해결해 주는 그런 과정을 되게 크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설공사일 경우에 크레임을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쉬운 과목의 크레임이라는 것을 배웠을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경우에 쇼룸에서 할 수도 있다. 어쨌든 회사의 상품을 피하라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쇼룸입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2번 문제. 사무소 건축의 실단이 계획 중에서 개실 시스템. 아주 기본적인 문제네요. 이것은요. 개실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어요. 개실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 개방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피스 랜드스케이핑 같은 경우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게시는 공간을 하나하나 나누어가지고 각 공간에서 업무를 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넓은 사무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봤을 겁니다. 그렇게 뽕 뚫려 있어요. 그리고 간막이 정도로 해서 낮은 간막이 정도로 구별돼서 업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서열식으로 배치하는 그런 개방식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업무의 흐름에 따라 배치를 한 오피스 랜드스케이핑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이라든가 개방식 배치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칸으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벽 면적도 줄일 수가 있고요. 공간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 같은 것도 안 다뤄도 되잖아요. 그만큼 비용이 절약되겠죠. 이것이 오피스 랜드스케이핑 또는 개방식 배치에요. 그러면 개실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계속 칸막이를 해야 돼요. 공간이 좀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만큼 벽 면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도 업. 즉 증가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첫 번째 보면 공사비가 저렴하다. 벌써 틀렸네요. 왜요? 공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칸칸이 막으니까요. 그래서 공사비가 저렴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는 증가된다는 것.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에요. 독립성이라든가 쾌적감은 높겠죠. 각 방마다 독립성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니까 업무의 효율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의 효율이 되는 게 상호 교환되는 효율은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서 조용히 집중적으로 일할 때 또는 자기네 부서가 공간에서 일할 때의 효율인 것이지 상호 관계를 유지할 때는 또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쾌적감이라든가 독립성은 높아요. 방 길이에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깊이에 변화를 줄 수는 없다. 이 이야기는 잘 생각을 해볼 문제에요. 통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게시를 만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방 길이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길이는 이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가 이 방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이 방을 좀 털어가지고 넓게 사용하겠다고 할 때는 이 벽을 싹 털면 되겠죠.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넓은 공간을 쓴다고 할 때는 이 길이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에 변화를 줄 수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깊이는 얘에요. 얘는 더 이상 깊이를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변화를 주려고 하면 복도를 없애야 되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깊이 방향으로는 변화를 줄 수 없어도 길이는 방을 합칠 수가 있으니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쉬운 듯 애매한 문제. 답은 그래서 몇 번이죠? 1번이죠.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잠깐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를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방 시기에 비해서는 공사비가 증가된다. 그래서 흔적이 되어 Voor해가 됩니다. 이렇게 자를 해야 된다는 걸 它 바든다. 이렇게 세기하는 것을 이제 오적이 로제할 수 있게 된다.